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 비트코인 반감기 스페셜 2만 달러 상당 이벤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은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본인 판단하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그런 에어드랍, 재테크 혹은 무료체국 코인이라든지 여러가지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본인 판단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코인X에서 하는 이벤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가지 그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상장 보너스 관련돼서 SWCH 이것도 에어드랍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요거입니다. 비트코인 반간비 스페셜 선물 트레이드보드 참여하시고 2만 달러 상당을 공유하세요 입니다. 보시면은 1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2만 달러 어마어마하죠. 보시면은 뭐 이렇게 순위 보상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참여하시면 돈 받아갑니다. 여러분들께 이번 기회에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해보신 분들도 솔직히 이번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정말 쉽죠 여러분들. 그래서 등록 완료하시고요. 거래하러 가고 포상 받으면 끝납니다. 사실 선물 거래는 쉽습니다. 여기 선물 거래 있거든요. 선물 거래 가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지금 솔직히 비트가 지금 나락을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해서 저는 뭐 이 자리에 롱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본인 판단으로 하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비트가 밤사이에 미친듯이 나락을 갔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비트가 지금 여기서 요동을 치고 있죠.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자 여러가지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롱 숏매도 수량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선물 홈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운데 선물 트레이드보드 진행 중 해가지고 요거 여러분들이 진행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요. 15,000달러 사실은 이게 긴 롱을 치면은 사실 저거 채우기 정말 쉽습니다. 시장가로 저는 보통 하거든요. 시장가 하시고요. 스탑을 이미 스탑 마켓 해서 보시면 설정한 지점과 주문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격한 반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거 한번 진행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경험도 되고 선물도 막 선물 보너스도 받고 말이죠. 굉장히 개꿀이라가지고 저는 매번 참여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까지 열중이었고요.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열중이었습니다.